그.. 그.. 고스트 라이드 오토가이 ㅋㅋ 자 쭉쭉 가요 빨리 아유 역시 오토가이가 좋아 아유 그 차는 진짜 운전을 못 해먹겠어 그냥 오옸싹 아이 세곤은 왜요? 아 아이 세곤은 너무 가격이 좀 셀텐데 녹화하는 거 아니라면 뭐 아이 파이브만 사도 자 어 미션 시작? 미션 시작 안했다는 거야? 자 가보죠 블룸 애가 무슨 캘사인가 봐 아 저기도 오토바이 하나 있네 헬기 오나 설마? 참 harassment 아~~아아~~ 획임위 여행어야 돼 어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야 야 이건 ologia 야 나보고 어떤 charter구 야 최대한iance 빨리 내려가 내려가 아래! 뭐 보트나 뭐 보트 보트때가디 아니 벌써 400미터나갔어 아 11 10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저기서 걸릴게 뭐야 자 빨빨타 아우 이건데 자자자자 비행을 잘해요 야 오토바이는 뭐 오호 야 이제 오프로드길을 달리면서 이제 그건데 이행하는건데 자 415 가구요 야 너 헬리콜트로 거기서 잠깐만 써봐 야 그래도 다행히 아에허허허헉 어허허허허 다행히 아이예허허허 어느정도 이상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아야야야 아이고 아이고 전투.. 전치.. 전치 팔주 부상이다 하지만 주인공은 괜찮아요 주인공 버프가 있죠 오오오오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주인공 버프가 있죠? 아 근데 주인공 버프를 계속 이러면 안되는데 서쪽은 헤드로 이르다 이 승리사는 조약이 습관없다 그리고 한 개가 하는 곳은 cowork은 암기 를 각자 정력치 확실할 수 없으니까요 같이 지고 성격을 반응하고 그 결론에서 똑같은 이유로 아 어디있는데? 아 어디있는데? 자 보안코드를 찾아야하는데요 아 여깄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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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아니! 아니 X를 잘못 눌렀어 야 오토바이 오토바이 저거 다 따라가야 될텐데 아니 아까 그게 어디갔지? 아 저기있다 아까 거기가 자 여기죠 여기였죠 이쪽이었지 어어어어 저기 보자 아까 저기가 아닌가? 아 나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어 쟤가? 아니에요 오 오 맞다 맞다 오케이 야 오 안돼 야 그리로 가지마 카메라 카메라 없어 저쪽인데 다시와봐 안보이는데 여기서 안보일텐데 보인다 좀만 더 가까이 좀만 더 조금만 더 살짝만 조금만 더 어? 아니 야 아니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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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왜에 어 다행히 어 이거 그냥 사고로 치고 야 이거 너무 멀어가지고 안되는데 뭐 이 근처에 뭐 카메라가 있나? 이 근처에 뭐 안쪽에는 카메라가 없는데 안쪽에는 카메라가 없는데 여기서 지금 안 돼요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 이쪽 넘어서 여기서 저 위치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얘를 피하고 이쪽으로 어? 아 두명을 두명이구나 자 두명을 제압을 하라는데 해킹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폭파하거나 뭐 그런게 없어 전혀 자 그렇다면 예 직접 가서 인사해주세요 한달리 먼저 오세요 반가워요 예 직접 가서 인사해주죠 야 이거 이걸 이걸 못 올라가 자 일단 얘를 어 끌어들여야 되는데 아 아 들켰어 이씨 어어 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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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안 돼 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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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하지 답이 없는데 오우 지금 머리를 계속 껴내고 있어요 후 아 저거 헬기 오오오오오오오 la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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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헬기 헬기 야야 야야 andan 죽어버렸어 야아 인연님 어서오세요 성님 어서오세요 완전 잘못했어 지금 아 안됐던걸로 됐군요 자 뽁뽁 간단하게 죽이구요 아 그거요? 거의 한 육칠개월 되지 않았나 잠깐만 11월인가 부터 했으니까 죽어 인마 어? 자아 이쪽으로 가서요 이렇게 돌아가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